최근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를 단행한 법무부가 조만간 중간 간부급 임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검사장 승진코스로 꼽히는 수원지검 성남집청장과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누가 임명될지 법조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승진 대상자는 사법연수원 기준으로 차장검사급은 33기까지, 부장검사급은 37기까지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은 자리는 단연 차장검사급인 성남지청장입니다. 성남지청은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연관된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자리도 대표적인 검사장 승진코스로 불립니다. 강력범죄 등을 다루는 1차장 자리에는 공안통, 형사통 등이 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의 공정거래 또는 금융부패 수사를 이끌었던 검사들도 승진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유민영입니다.